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먼서 4장 23절 말씀 아맨 한 번 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먼서 4장 23절 말씀 아맨 마음은 꼭 지켜야 할 것들 중에 하나래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거야 친구들의 예쁜 마음 꼭 지켜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